수박은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로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, 꿈에서의 수박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. 수박 꿈은 그 특유의 모양, 색상, 그리고 먹는 행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으며, 특히 재물, 건강, 생명력, 그리고 관계와 관련된 의미로 자주 풀이됩니다. 수박은 그 크기와 색깔로 인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꿈에서 수박이 등장하는 것은 삶의 풍요, 재물의 증가, 혹은 가정의 번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크고 잘 익은 수박을 보는 꿈은 재정적인 안정을 암시하거나,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사업이 번창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수박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수박의 씨가 많다는 점에서 이 꿈은 자손의 번영이나 가정 내에서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. 이러한 꿈은 종종 임신을 암시하기도 하며,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수박의 시원한 느낌과 과즙이 풍부한 특성 때문에 꿈에서 수박은 건강과 생명력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.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수박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, 이는 회복의 징조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. 수박의 신선함과 상쾌함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의미하며,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, 상하거나 썩은 수박을 보는 꿈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수박의 붉은 속은 열정, 사랑, 그리고 감정적인 충만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꿈에서 수박을 자르거나 그 속을 보는 것은 내면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수박이 신선하고 붉게 잘 익어 있다면, 이는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반면, 수박이 덜 익었거나 썩어 있다면, 내면의 감정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특히, 수박을 나누어 먹는 꿈은 타인과의 감정적인 교류나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수박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, 이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수박을 먹는 꿈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. 수박을 시원하고 맛있게 먹는 꿈은 건강이 좋아지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재물운과도 관련이 깊습니다. 꿈에서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다면,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. 반면, 수박을 먹는데 맛이 없거나 씁쓸한 느낌이 든다면, 이는 현재의 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거나, 곧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,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박을 자르는 꿈은 내면의 감정 상태나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. 수박을 자르는 행위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, 진실을 밝혀내려는 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수박을 자를 때 그 속이 붉고 신선하다면, 이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수박을 자를 때 그 속이 썩어 있거나, 이상한 색을 띄고 있다면, 이는 내면에 쌓인 불안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수박을 사는 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. 특히 크고 잘 익은 수박을 사는 꿈은 좋은 기회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새로운 직업, 사업, 혹은 중요한 인간관계를 의미할 수 있으며, 그 선택이 자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나 수박이 상했거나 너무 비싸 보이는 경우는, 그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수박을 주거나 받는 꿈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. 수박을 누군가에게 주는 꿈은 자신의 자원을 나누거나,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이는 특히 사랑이나 우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수박을 받는 꿈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,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,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또한 선물이나 호의가 들어올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다만 수박이 상했거나 무거워 보이는 경우는, 그 관계나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. 수박이 떨어져 깨지거나 손상되는 꿈은,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건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재정적인 손실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. 수박이 깨지는 꿈을 꾸었다면, 현재의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며,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깨진 수박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, 이는 작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수박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는, 큰 손실이나 갈등을 예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살해 1 큰 수박을 먹는 꿈 한 여성이 임신 중에 큰 수박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 속에서 그녀는 매우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을 먹으며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은 다산과 건강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실제로 그녀는 꿈을 꾼 후 건강하게 출산하였고, 아이와의 관계도 매우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. 살해 2 수박이 떨어져 깨지는 꿈 한 남성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박이 떨어져 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는 수박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깨지는 장면을 보았고, 그 후로 사업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꿈은 그에게 다가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고하는 신호였으며, 그 후로 그는 사업 운영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. 살해 3 수박을 나눠 먹는 꿈 한 여성이 친구들과 수박을 나누어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 속에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수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이 꿈은 그녀의 대인관계가 더욱 깊어지고,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발전할 것을 암시했습니다. 실제로 그녀는 꿈을 꾼 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. 깨알이 점점 커져 수박만 하게 보이는 꿈 모따리 장수로부터 출발하여 착실한 노력 끝에 탄탄한 중소기업이 된다. 벽돌로 담을 쌓다 보면 큰 성을 쌓게 된다. 다람쥐가 큰 수박을 굴리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만지게 된다. 금상첨화격 행운이 온다. 덜 익은 수박을 먹는 꿈 하고 있던 일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밭에 꽃과 수박이 보이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와 집안이 풍미로워짐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사방에 수박이 많이 보이는 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일에서 좋은 성과를 보게 되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 렁코를 타고 수박이 멀리 뻗어가는 꿈 하고 있던 사업을 확장하게 되거나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어 대량 수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와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되어 큰 부자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 따른 꿈 농업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태몽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. 수박 먹는 꿈 머지않아 예외나 여행을 떠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. 수박 받는 꿈 장차 부자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태몽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. 수박 사는 꿈 집안에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생활응편이 좋아지거나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거나 유통업으로 대성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 자르는 꿈 여러 사람들이 이익금이나 수익금 등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된다. 수박 장사를 하는 꿈 좋은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. 수박 주는 꿈 남에게 수박을 주었다면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자신의 성과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. 수박밭의 곡과 수박이 보이는 꿈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게 된다. 가정경제, 재물, 돈, 행제, 물품, 선물, 먹거리, 잔치, 파티, 모임 등이 있다. 수박의 씨가 많이 붙어있는 꿈 여러 명의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돈과 재물이 늘어나 부자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떨어뜨리는 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많이 먹는 꿈 건강상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거나 지나친 사업의 확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맛있게 먹는 꿈 연애운이 상승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여행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빼앗는 꿈 막강한 권력을 얻거나 남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권력자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을 뺏기는 꿈 다툼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려 패하게 되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사는 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을 안고 있는 꿈 뜻밖의 목돈이 들어오거나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을 쩍 갈라보니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사람이 타고난 복만큼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수박이 깨지는 꿈 수박이 깨지거나 깨뜨렸다면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이 나오는 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수박이 쌓인 놈이 위에 앉아있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1억 천금을 거머쥔다. 수박이 썩은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거나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. 수박이 창고에 가득한 꿈 사업이나 장사로 큰 돈을 벌거나 유통업으로 성공할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이 태양으로 변하는 꿈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작은 물건이 점점 커져 수박으로 변하는 꿈 공들여 싸운 탑이 성과를 내어 큰 결과물이 나오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잘 익은 수박을 갈라 속을 보는 꿈 시험 합격, 승진 등 뜻하지 않는 행운이 따르게 되거나 미혼이라면 혼담이 오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잘 익은 수박이 나오는 꿈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거나 승진을 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. 큰 수박을 본 꿈 총명하고 효심 깊은 여아를 얻을 태몽이다. 수박의 크기가 크면 딸을 낳을 확률이 높고 비교적 작으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다. 큰 수박을 안고 있는 꿈 큰 재물을 얻게 되거나 태몽이라면 당찬 성격을 가진 여자아이를 낳게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. 큰 수박이 변해 태양이 되는 꿈 여태껏 시골 무지렁이처럼 천박하게 살다가 때와 운이 맞아떨어져 해상같은 스타가 되어 빛을 발한다.